외로운 서만한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들 땅이라 부려도 독도는 우리 땅 성공입니다! 이거 저도 참 욕심나는 거예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우산국이란 거예요? 아 이익선 씨 우산국 네 맞아요 우산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반자동가요? 그래요 반자동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 그렇죠 hands up 에스프레소 힌트 주 스케어 아 매년 5월 셋째 주 일요일 저날이에요 월요일? 저날이에요 성인식 정답! 정답 성인식 아이고 박혜선 씨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100번을 외쳤어요 정답부터 외치시라고 성년의 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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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선 씨 정답 정답 자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요 박지훈의 성인식 정답 나오세요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그대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요 그대 기다렸던 만큼 나 오늘도 기다렸어 기다렸어 요였는데 아쉽네요 기다렸어 요였는데 아쉽네요 아 정말 내 건데 아 정말 내 건데 아 예 에이 못났다 이주영 씨 혹시 욕심나는 선물 있습니까? 동그란 거 친구 청소기 동그란 거 친구 청소기 친구 청소기요? 아 친구 청소기 아 친구 청소기 아 친구 청소기 김미숙 씨, 이문세 씨, 이성미 씨의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정답! 정답! 잠깐만요! 59년 왕십리? 에? 우와! 아, 깊어가는 가을밤만이 왕십리를 달래주네 달래주네! 성공!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런 날씨에 역시 만둣국에 약주 딱 한 잔 하면 막걸리. 야, 힌트 주세요. 어, 뭐야? 또 김치야? 고명어, 카레, 김치. 아! 너무 쉽지 않아요? 이번 주의 노래죠? 아! 정답! 정답! 또 가위예요. 야, 가위 좋은데? 놀아줘. 가위로 그리면 안 되죠? 아, 놀아줘 해, 놀아줘 해. 놀아줘 해. 정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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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왕수 씨 받았어요. 하나, 둘, 셋! 어머니와 고등어? 아니, 놀아줘.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슈퍼맨? 정답! 아, 나오세요. 위아래로 빨간 팬티래. 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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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주 번외 게임 우승자는 거의 올이다 올! 우승과 다르고 있어요. 황금엿사랑 똑같아요. 자 열렬한 올밤 번외 게임. 아 남은 상품 많습니다. 살아남은 팀은 이거 다 가져갑니다. 음악 주세요! 기회는 단 한 번! 서바이벌입니다! 어허허! 끝번! 상윤정! 나의 뜨거운 마음은 불같은 나의 마음은 오경수씨! 다시 태울 수 없을까 헤어지긴 정말 싫어 오! 유성! 이제라도 살며시 하하하하 하하하 나를 두고 간다면 가히! 내 마음 너무나 아쉬워 왕배! 만났어요! 아는 날 모두가 그렇고 그 우리 난 안지다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 아리수.